오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아오면서 모든 분야에서 재능이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지만 재능을 타고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정말 재능이 필요할까요? 혹은 이것도 끌어당김으로 극복이 가능한가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보통 이 질문에 있어서 가장 많은 답변은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중요합니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운이 정말 중요한데 인간이 통제권을 벗어난 운을 제외하면 저는 재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능이 100%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답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트릭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재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재능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재능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은 뭘까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빠른 거죠. 남들은 100번을 시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재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번만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타고난 재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왜 이걸 잘하는지도 모르고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즉 특정 분야에 대한 훌륭한 지능 이걸 보통 우리가 재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언급하는 재능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 말한 지능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흥미까지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능은 타고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노력에 따라 향상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똑똑한 비둘기가 있다고 해도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없듯이 사람마다도 어느 정도 타고난 세 포인트를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고남이 영향이죠. 하지만 흥미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타고난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7살짜리 어린 아이들만 봐도 벌써 그 어린 나이에 누군가는 매일 공을 차고 있고 누군가는 매일 그림만 그리고 있고 누군가는 매일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매일 책만 읽어요. 심지어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역사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흥미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 분야를 좋아할까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고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죠. 그런데 저는 흥미가 왜 가장 강력한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흥미는 곧 호기심으로 분출되기 때문이에요. 노력을 하면 언젠가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대한 엄청난 호기심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광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답을 찾고자 며칠 내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걸 남들이 봤을 땐 쟤 정말 노력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본인이 입장에선 그건 애를 쓰거나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순수하게 그 호기심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전까지 반해서 거의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아이였어요. 그림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게 타고난 실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7살 때부터 수년 동안 매일 4시간에서 6시간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남들은 펜을 보고서 이걸 어떻게 그리지 모르겠다 라고 넘어갈 때 저는 그 펜을 똑같이 그리는 법을 알기 위해서 구석구석 관찰하고 외우고 수백 번을 따라 그렸습니다. 그 과정에 노력은 단 1%도 없었죠. 100% 그냥 순수 흥미였죠. 저는 그냥 캐릭터나 사물을 그리는 것에 대한 흥미가 있었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걸 즐겼을 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되었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천재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생각할 뿐.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흥미와 호기심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은 세계 1위의 IQ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특정 분야에서 그 특정 질문에 대한 가장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누구보다 오래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찾아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리학이나 고고학의 흥미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흥미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흥미도 재능을 일부로 보고 특정 분야에 대한 지능이 높은 사람뿐만 아닌 큰 흥미를 가진 사람도 재능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끌어당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끌어당김이 법칙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말이 뭘까요? 목표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입니다. 여기서 목표를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 뭘까요? 그 목표에 흥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간절히 원할수록 즉 더 큰 흥미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 목표는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흥미는 타고남이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도 타고나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저희 여자친구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피지컬이 아주 좋습니다.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고 운동신경도 좋고 힘도 셉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길거리에서 수영, 테니스, 육상 등 정말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코치분들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인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한두 달만 하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멋진 스타가 되길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길 원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고요. 하지만 제가 스타가 되기 위해 어떤 조사도,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은 7살 때부터 노래와 춤을 좋아했고 아이돌이 되기 위한 꿈을 키우면서 아역배우에 도전하고 중학생 때부터 오디션을 보러 다닐 거예요.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흥미 차이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선 우는 제외하고 끈기, 노력, 배짱, 추진력,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둘 다 스타가 되길 원하지만 타고난 흥미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오는 끈기, 노력, 배짱, 열망, 추진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의 사람이 목표를 이룰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 사람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말이죠. 엄청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모르더라도 그걸 완벽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4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그 목표를 원했던 분들은 타고나게 그 분야에 엄청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진 분들과 경쟁을 해야 해요.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애초에 내가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커리어로 발전시킨다면 본인이 잘될 확률을 크게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다면 본인이 일을 제외하고 어디에 가장 많이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지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매일 마음공부 책을 사고 읽고 영상을 보고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면 마음공부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영화가 너무 좋다면 영화 리뷰어가 되셔도 좋고요.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매일 3시간씩 게임을 하신다면 게임 스트리머가 될 수도 있어요. 흥미란 엄청 특별해 보이는 무언가가 될 필요 없이 본인이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아무리 하찮아 보이더라도 요즘 세상에선 모든 걸 다 여러분이 커리어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능, 운, 노력, 끌어당김도 옆으로 잠깐 놔두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가장 큰 흥미를 가지고 있으신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훨씬 더 자세하고 많은 심화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월자 마인더를 참고해주시고 여러분이 질문과 사연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